잠이 빨리 와 나 술 먹었지? 술 먹었어 지금 오늘 동생 생일이라서 가서 술 먹고 왔지 아 누나 그 늑수님 잘 쓰는데요? 음 잘 써 야야! 야야! 아 시발 누구 우린 끼고 조용히 안해! 조용히 해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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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함 못함 너무 못함 응 이끄수나 이끄수나 있어 야 피 살 때 수나 있다 케빈에 써놔 수나 다운인가? 하나 더 케빈에 나우스 소유준 5번 라스트 나이스 아 난 그래서 술 먹고 집에 한 10시 좀 넘게 해서 들어왔지 좀 많이 먹었어 소맥으로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화면이 어지러워 보인다 그러는거야 어지러워 지금 1번 수나 1번 수나 라프 4원방 4원방 조심이고 케빈에 쪽 안 보이.. 케빈에? 케빈에 있다 B 있고 수나 A 있고 수나 저거 수나인지는 모르겠어 4원방 4원방 있다 4원방 나이스 케빈에 조심해 나이스 어 나 서랄게 롱설 어휴 코파나 5번 왔다 텔스 쬐고 있어 텔스는 쬐고 있을게 5번 하나고 하나를 모르겠네 4번 4번 하나 4번 나온다 나이스 라스트 5번 아! 하나만 해 5번이야 5번 5번이야 나이스 나 3명이 2명인줄 알았어 2명인지 A 둘 전알아플 이거 센터 겁나 빠르게 지르면 A 다 잡을거 같은데 그냥 질러 어.. 지르라고요 그럼 지르고 나 A 갈게 그면 이거 겁나 빠르네 못 잡으면 나 그냥 다시 B로 시각스나? 안 보여 설때 조심하세요 하나 더? 나이스 뭐야 A 한 번 더 갈거야? A 한 번 더 갈거야? A 홀릭탈 거기 있고 10포로 왔고 어.. 지발 실각 실각 그대로야 절대로 뺐다 둘이야 둘 흐흐흐 망했당 흐흐흐 그 날리는 홀 셀터 스나이퍼 센터 스나이퍼 빼는거 봤다 설때 하나 후후 에이 클리어 나이고 데이쓰 험냠냠냠 어 못잡음 설때다 설때 둘 A 설때 둘이야 과연 과연 어 뭐야 암살각인가요? 어 뭐야 암살각인가요? 5대1세이브 스나 피겟반동을 해체해야 된다고? 음 나이스 옛날처럼 올리면 딱인데 4번방사운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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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난 나쁜 아니 옛날 몰라 처참기? 지금보다 더 심했어 그때 피겟반동 그때는 라프리 먼저 쏘면은 안죽었어 못죽였어 아니지 죽일 수는 있었지 타이밍 잘 맞추면 아 나는 지금 개인 그니까 피겟반동을 처음으로 돌리자는게 지금보다 거의 거의 두 배 두 배야 반동이 어 그 정도 거의 두 배야 아 그건 너무 심하고 피겟점은 3대 아니야 지금보다는 좀 심하긴 해야돼 지금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반샷 그니까 피겟반동을 올리는게 맞아 근데 얘네들이 잘못했어 하 라프리 제일 짜증나는점이 쏘고 있는데 역강상당해서 역갔다는건데 이상한걸 만졌어 에이스나 다운 에이스나 다운이야 이러면 센터를 찌르는 각이죠 응 나 B 갈게 겹지 않아 겹지 않아 겹지 않아 겹지 않아 겹지 않아 차라리 피겟반동을 눕혀서 라프리 징쟁이들을 잠재우는게 낫지 이건 너무 심해서 쓰나들끼리 서로 반샷 나면 상대가 줬다니까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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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니까 이거 하핳 하핳 라프리 징쟁이로 외빼 없어있어 하핳 외벼 외벼 하핳 외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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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OP 한 장 하드 와 치 타야지 얍 적배 1번 라인이였어 어! 있다, 채에도 있다 7도 있어 7.5 패키용 boom 적배 너 logo OD 내 거야 내 거 아 그니까 이게 원래 한방 놔 disregard 한 방 ні 답 수리 이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구 나 A 갈게 A 나오든가? 저 4번번 야 A 둘! 와 깜짝 2번쪽 둘이다 스나도 와있어 2번 하나, 2번 하나, 센터 하나 2번 하나, 센터 하나 나이스 1번 스나도 있었거든? 안보여? 2번, 2번 2번 스나이퍼 아씨 아깝다 하나 더! 양각이었구나 야 아니 근데 올킬 개같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